막강 댄스 05즈 막강 댄스 하나 둘 셋 화이팅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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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3학년 대표 우리에게 미쳐봐 조입니다 미치고 싶네 자 오늘 아주 아주 중요한 사항 하나 알려주려고 해요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이사는 3년단 여윤형 씨 이런가? 문을 열지 못한다 그 팀 전원 탈락이에요 전원 탈락 이해했어요? 2학생 무대 호주 어떤 팀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? 윤정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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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, 엘 센터, 여기 예스 제 특기는 프리스타일 댄스입니다 잘한다 그냥 노래 한 번 진짜 좋아 표정 표정하고 그 여유로움이 너무 멋있어요, 민지 프리스타일 할 때 강가스에 모두 던져버려 오케이, 오케이, 바라보게 될 것이야 난 와, 힘이 엄청나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뿜뿜빰빰이야 음정도 되게 정확하고 가지고 있는 소리도 좋고 되게 다 좋아 1, 2, 3, 딴 쿵, 차, 차, 어 쿵, 차, 차, 어 쿵, 차, 차, 어 응, 그렇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오고 미친 것 같대 너도 날 아, 이거 우리 확실히 맞아 쿵, 너도, 로 쿵, 투, 도 세븐 따라올 수 없는 크래스 미처 어디 가든 우리 좀 더 이때 좀 큰 느낌 줄래? 이때 우리 포인트 한 번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더 빡세게 팡팡 저의 첫 모습을 딱 보여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첫 현상이 제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저의 욕심이 다 커가지고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 나올 정도까지 할 겁니다 약간 나 솔직히 뻔한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? 뻔한 거보단 다른 팀이 욕타는 걸 해보자고요 스킬 한번 볼게요 야! 어떻게 해요! 야 지금, 지금, 지금 진짜.. Yeah! I'm the female monster You know that? Everybody, we can love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미친 것 같애 너도 날 보고 지금 좀 미친 것 같애 이해해? 나도 내가 좀 미친 것 같애 나 좀 미친 것처럼 리듬에 놔둘 좀 더 차 오 마 거, 오 마 거, 오 마 거! 우후! 와우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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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너무 사기 좋아해요 윤정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도입부에 확실히 몰입감을 줘서 너무 좋았고 입학식 무대에서는 퀄리티로는 최고인 것 같고 아우! 솔직히 저희 팀이 제일 뜰 것 같아요 이제 경연은 저희 팀 조회수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이 조합 너무 좋습니다 이 조합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아쉽다 나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? 제가 이 미처 팀의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말을 들어요 5,6,7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가든 말든 네 맘대로 해 디아리 해줘! 매일 지겹도록 반복되는 에브리데이 유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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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팀 오래 보고 싶습니다 이 조합도 너무 좋고 지금 한 분 한 분 매력이 넘치는데 입학 시험 잘 보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네 좋습니다 무대로 올라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 지겹도록 반복되는 에브리데이 유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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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 스태티 curvature 유앤니 yet 플로우 SpaceX шедг 만두 하하 스태티 크로우마